네 친구들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. 자 오늘은 9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 실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진짜 몰라서 틀린 거면 덜 억울하죠. 근데 이게 실수로 틀리면 아 정말 눈물 납니다. 마음 너무 아프지 가뜩이나 나의 소중한 점수인데 실수로 날아가다니 자 이 실수만 줄여도 국어는 등급이 달라집니다. 한도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.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.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말문을 헷갈리는 경우 사실은 이 경우가 진짜 많아요.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이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이건 진짜 눈물 나더라고. 아 그리고 나 스스로 내 머리를 막 때리게 돼. 정말로. 자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옆에 표식을 엄청 크게 했어요. 적절한 거 옆에는 동그라미 엄청 크게 쳐놓고 적절하지 않은 거 옆에는 X 엄청 크게 쳐놓고 그리고 나서 선지 판정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선지 판정을 하다가 중간에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아 분명히 적절한 거 고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적절하지 않은 걸 찾고 있고 그리고 답이 없다고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 옆에다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이제 둘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거 옆에만 X를 크게 친다.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표시를 해놓으셔도 이때 중요한 건 크게 해야 돼. 쬐끄맣게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엄청 크게 옆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시면 읽다가 중간에 헷갈리는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두 번째 우리 친구들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보기 문제예요. 보기를 제대로 안 읽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근데 보기 문제는 진짜 중요해. 자 먼저 첫 번째 보기 문제는 대부분 3점짜리 문제예요.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틀리는 것보다 이 보기 문제를 틀렸을 때 내 등급이 떨어지는 게 훨씬 심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기는 발췌 지문과 직결돼요. 발췌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. 자 그리고 발췌 지문을 읽기 위해서 미리 힌트로 제시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자 만약에 발췌 지문과 관련이 없더라도 밑에 있는 선지와 또 직결되는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. 자 그래서 보기가 나온다라는 거 보기를 보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보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문은 또 열심히 읽는데 보기를 막 대충 읽고 선지판정에 또 열을 내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보기가 선지판정 기준인데 이걸 제대로 안 읽었는데 선지판정이 되겠어? 안 되겠지.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이죠. 심지어 지문 이해 못했어도 보기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. 문학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보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보기를 너무 빨리 읽지 말고 정리를 잘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. 자 세 번째 시간 관리. 자 모의고사는 시험이에요. 그러니까 시험 시간 안에 풀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. 아 시험 끝나고 다시 풀었는데 다 맞았어. 100점이야. 그래도 시험 시간 안에 못 풀었으면 내 실력이 거기까지인 겁니다. 자 시간 관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한 문제에 집착하는 태도. 그 집착이 시간을 엄청 지연되게 만들거든요. 예를 들어서 특히 앞부분일수록. 예를 들어 앞부분에 내가 특정 문제 하나를 읽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. 그러면 이게 사람이 심리가 이걸 어떻게든 맞춰야 될 것 같아. 이걸 틀리면 내 등급이 정말 곤두박질 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. 특히 중요한 시험일수록 더 그래요. 긴장을 하기 때문에 더 안 보이기도 하고. 자 그래서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읽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. 한 문제에 10분 15분 막 쓰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 뒤에 가서 정말 한두 지문을 통째로 날릴 수 있고요. 그렇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점 20점 이렇게 막 시험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. 그러면 정말 내 인생 최악의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특정 문제에 집착을 하면서 못 넘어가는 이런 태도가 자기가 고치려고 마음 먹고 노력을 해야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것도 좀 고질적으로 갈 수 있어요. 자 그래서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판정을 했는데 답이 안 보여. 그러면 한 번만 더 지문과 선지를 보고 그래도 안 보이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최선의 답을 찍고 넘어가겠다. 이때 답을 안 찍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. 나중에 시간이 아예 좀 부족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안 찍고 넘어가면 OMR 카드 보고 그냥 막 찍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읽은 걸 토대로 해서 선지 줄여놨잖아요. 그 중에서 최선의 답을 찍고 넘어간다.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는데 시간이 안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 그래서 최선의 답을 찍고 넘어가는 거 집착을 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 선생님이랑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. 모의고사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옆에다가 엄청 크게 표시하고 넘어간다.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문제는 보기 정리를 꼭 잘 하고 넘어간다. 보기가 중요하다. 자 세 번째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특정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. 버리는 연습을 한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월 학평 대비 9월 모의고사 대비로 모의고사 실수를 어떻게 줄이면 좋을지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꼭 기억하셨다가 공부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연습을 하고 9월 모의고사에 들어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 9월 모의고사도 화이팅!